희귀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1위대 적전체 기절 체력의 1위대입니다. 적전체에게 화상을 7부여합니다. 덱에 있는 캐스터 한 장당 피해를 칠줍니다. 회피 도약보다 조금 더 좋네. 방어도를 치렀습니다. 재생을 얻습니다. 부칼? 기절 개꿀이잖아. 목사기 칠만한 카드 좀 없나? 카드들이 다 그냥... 이 충격으로 속이 죽음에 에너지를 얻습니다. 약화, 취약, 손상이 절반으로 간섭니다. 체력이 2부여고 갑니다. 방어도를 치렀고 민첩을 이르... 얻고 다시 잃습니다. 인공몰이 기절도 당네... 기절이 1위대에 맞게 췄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복 분권 애가 왜 이렇게 구려 음 음 또 왜 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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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아블린은 못찾는거 아냐? 캐릭터 엄청 약한거 같은데 1댐 모자란다 락아블린 체력 1만 낮게 떴으면 작았는데 95배 95배면 천포 걸었으니까 9만 5천 포인트네 아니 엄청 약한거 같은데 디디디디디디디디 카드를 안집어서 약한거긴 했는데 방금은 내가 카드를 너무 안 먹긴 했어 아 근데 먹고싶은 카드가 없어 아니 이거만 봐도 용의 장치는 방어도 다 없애는데 이거는 뭐 방어도를 무시합니다 이러고있네 어 이겁네 아 아 아 아 아 아 1코의 적선체 약화를 왜 쓰냐고 밸류가 좀... 아클은 0코로 쓰고 소멸 시너지도 볼 수 있는데 아클은 0코로 쓰고 소멸 시너지를 볼 수 있는데 아클은 0코로 쓰고 소멸 시너지를 볼 수 있는데 스나 카드가 딜은 잘 나오네 아클은 0코로 쓰고 소멸 시너지를 볼 수 있는데 부스트 중뱅에 사람이 늘어납니다 토토가 관이 커지는 거지 알람이 안 떴다구요? 아클은 0코로 쓰고 소멸 시너지를 볼 수 있는데 아클은 0코로 쓰고 소멸 시너지를 볼 수 있는데 333명이나 필요해 칠무약진각 한 번 더 써봐야지 칠무약진각 칠무약진각 하하 오호 칠무약진각 쓰기 힘드네 멀쩡한 독을 왜 델고가? 병묘정 적전체에게 피해를 11줍니다 아니 단건분수하만 써도 12에다가 힘 배율 2배 녹바르기 이 시너지도 보는데 이거는 왜 11됨인데? 절단강화하면 몇됨이더라? 절단도 11됨인가? 만포인트 라가블린이 가져갔습니다 라가블린 나쁜 놈 라가블린 라가블린 캐릭터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뭐 더 해봐야 알겠지만 잠깐만 이거 없애면 분열 안하는거 아냐? 칠무약진각 쓰면 분열 안할 것 같은데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분열 안하네 슬라임. 하네 분열. 이것들 그냥 아드코딩 했구만. 메가 그린 놈들. 어둠이도 그렇고 두리안 맛. 포킹 도리안. 체력을 3만큼 5번 잃습니다. 현재 민천만큼 잃는 체력이 감소합니다. 다음 공격이 2배의 피해를 가합니다. 뭐야 환살보다 굴이잖아 음... 언럭키 환영설 인마 에너지를 얻을 때 추가로 잃었습니다 체력이 1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안보고 이성불 터마다 처음 소모하는 SP의 절반이 반환됩니다 최대 10입니다 뭐야 다 술 먹잖아 커피드리퍼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진짜 왜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지 기분 탓이 아닌가 똥캐 같기도 하고 아 4코스트였지 죄송합니다 이거 방어도도 날라가자 안 날라가네 대신에 바리케이드를 날렸지 방어도 사라졌다 어설트모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모자라서 어설트모드 없을 것 같은데 SP 좀 가져올 만한 거 없나 명체와를 무려 명체와를 무려 5장이나 준답니다 근데 캐릭이 힐 많이 하는 캐릭터라가지고 초야대 체력 떨어지면 안 좋을 것 같애 비행 없애면 안 떨어지겠네 비행 없애면 안 떨어지겠네 오 반대네 떨어지네 가호를 이었습니다 가호를 이었습니다 2% 피해 감수하면 어디다 쓰냐고 2% 피해 감수하면 어디다 쓰냐고 4% 똥카드 너무 많은데 서포트 카드를 싸우면 에스피를 얻습니다 무작위 적들에게 피해를 사만큼 여섯번 주고 화상을 일부여합니다 도저히 감이 안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오는데 음 이식 없애기 이식 없애기 이식 없애기 점핑해머 도객살포 도객 포켓몬 마스터 하긴 비행이 없으면 떨어지는게 맞지 의외로 말이 되네 당연히 말이 되죠 당연히 말이 되죠 체력을 회복할때 그만큼 피해를 줍니다 하수린 집어서 탐손갓 창의적인데 으아아아 시계 맞네 재생이라서 재생카드 몇개만 더 맞추면 시너지좀 나겠다 아니 쓰레기카드 더 많아요 들 수 수 수 수 수 아 Assa 도대겠지 갈고리 발사 매막기가 뭐야 매막기가 공격을 받을때마다 현재 민첩만큼 피해를 줍니다 음..매형 이게 그냥 다 회복하라고 해놓은건지 방어카드가 진짜 없는 느낌인데 아까 인공물 하나였어요 아까 인공물 하나였어요 며에서 요정이 빠지겠구만 며에서 요정이 빠지겠구만 이게 안빠지나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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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배정도면 다이렀다 이빛댁 메아리 어? 두나를 부여한다는데? 안써 전투마다 두번 체력을 잃는 것을 막아줍니다 야 뭐야 저거 조개화석이 더 좋은거 아냐? 조개화석은 희긴데 이거는 보스유물주제 아이고 추위 매우 뜨거움 엄뜩 엄뜩할 도객살보다 빠졌네 도객살보다 빠졌네 이리 때 엄청 좋다 엄뜩할 엄뜩할 왜왔어 꺼져 다음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버퍼스 덱 주나? 에스피를 조금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엄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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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거 쓰면 스톤 사라져서 때리는거 아냐? 무렵다 무렵다 그냥 독댁되는데 그냥 독댁되는데? 자동 자동 강타가 왜 달아? 조개홀 그린 아니 방어 수단이 없어 허허 뭘로 막으라는건지 모르겠네 재생카드 하나 더 주면 안될까 따서 갚게 애기저금통 신성 천천 천천 오 오 잠깐만 음 음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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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젯으로 왔네. 제일 쓸모없는 카드 두 장에 들어가네. 스피드 5개. 스피드 5개. 스피드 7개. 쟤 그러면은 저거 상태 이상 없애면 저거 못 피하는 거야? 상태 이상 없앴는데 만약에 기생충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꼼짝없이 분양각이네 갈고리 발사 이거 치트 씁시다 증거인멸 심장은 가야될 거 아냐 1위 때가 계속 안타면 개쿨이긴 하겠는데 개쿨이긴 하겠는데 기절버벙 치유력을 얻습니다 체력 회복량을 증가시킵니다 요거랑 같이 쓰라고 1힐 카드가 있었던 거구만 결국에 힐 하라는 거구만 캐릭터가 방어도 올리지 말고 방어도 올리지 말고 피곤할 수 없애로 상상 피곤 상상 상상 비유 히히트 미리뜰 피라고 봐야지 총 쏘는 효과하면 좋네 달팽이 만나서 시계 없어지는 꼴 한번 봐야되는데 아 맞다 풀피즈 승천 1위였어 똥카드 너무 많고 피단병 허접색 패스 네버 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겁나 좋네. 내 데게는 안 좋지만. 까까. 버퍼트? 버퍼트. 버퍼트. 별 받네. 버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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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때 안 탔다. 버퍼트. 고동없는 어접백. 탔다 이리 떼 이리 떼 막 고동 없으니까 겁나 편안하네 사나 30%면은 23정도 되나 피 겁나 많이 갈키겠네 터빈 살려줘 따끈한 심장 구워지는 염통 고동 1 늘어났네 4 정랭 그치 그치 염통 그래도 일어났네 고급 12 기도 그런지 능력 기 tirar 흐밍 거의 깼네 겨우 깼네 쉴뻔했다잉 캐릭터가 약한데 역시 모드캐릭은 조금 쎄야되지 않을까 전에 했던 모드캐릭들도 약했었는데 최근에 했던 모드캐릭들은 다 약했네 왓쳐가 훨씬 쎄 최근에 드래곤테이머 했던 것도 되게 약했었는데 애기 드래곤테이머 요거 빼고 다 확인했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